안녕하세요 로코뮤직 입니다 평소에 연재하고 있는 컴퓨터 음악과 관련된 강의 영상과 함께 음악 관련된 어떤 좋은 정보나 소식 있거나 어떤 가상악기나 플러그인 이펙터 세일 소식 이런거 있거나 또 제가 주로 애용하고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 또는 가상악기 플러그인 이펙터 이런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조금씩 올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첫번째 순서로 요즘에 세일을 하고 있는 이 제품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면 베큐 베큐 이라고 부르는 신디사이저 인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진공관 신디사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빈티지 그러니까 옛날에 만들었던 빈티지 신디사이저 진공관 신디사이저를 복합해서 이렇게 가상악기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보면 굉장히 좀 단촐하게 되어 있어요 단촐하게 되어 있구요 요거를 이제 어디서 구입을 하실 수 있냐면 제가 사이트를 열어 놨는데요 플러그인 부티크 닷컴 이라고 하는 데를 가시면 물론 이제 회원을 회원 가입을 하셔야 구입이 가능하겠죠 플러그인 부티크 굉장히 좀 추천할 만한 어떤 가상악기 플러그인 이펙터 구입하는 사이트니까 어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꼭 회원 가입 하셔가지고 어 주기적으로 나오는 세일 소식이나 이런거 좀 많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셔서 베큐 빈티지를 찾으시면은 지금 단돈 5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가가 99.9 그러니까 100달러죠 정가였으면 솔직하게 절대 안 샀을 거지만 절대 살 일이 없죠 네 이거를 정가는 안 사요 근데 5달러 어 그건 고민이 되요 이게 사실 정가에 판매되는 경우는 없고 항상 세일하고 있는데 어 한 365일 세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세일 가격이 평소에 한 2-3만원 정도 그러니까 약 20달러 전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요게 이제 지금 5달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천원이죠 지금 여기 달러가 있고요 뭐 이렇게 뭐 파운드로 바뀌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혹시라도 이렇게 나오는 분들은 달러로 한번 바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요 정도면 뭐 커피 한두잔 뭐 밥 한끼 뭐 요정도의 가격이죠 그러면은 어 이걸 내 음악적으로 쓸지 안 쓸지 필요가 있을지 없을지 그런거 상관없이 그냥 냅다 구입해 가지고 한번 그냥 뭐 맛보기로 한번 써보지 뭐 요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베큐 빈티지 에요 이렇게 참 요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참고로 지금 플로그 앤 부티크에서 지금 현재 2020년 2월 달인데 지금 이렇게 뭔가 이 사이트에서 아무거나 하나 사면 aas 플레이어 요거 회사 이름이에요 라운지 리자드로 아주 유명한 회사죠 aas 플레이어와 그 두 개의 사운드팩을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뭐라도 하나 사면 1달러든 5달러든 10달러든 뭐라도 하나 사면 이걸 줍니다 어쨌든 뭐 요렇구요 얘네들이 이런 행사 자주 해요 그러니까 어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베큐 빈티지 말고 베큐 프로 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단 요것도 저 예전에 세일할 때 구입했는데 지금 요거는 세일 폭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입하시는 걸로 좋지 않아요 좀 비슷하죠 근데 베큐 빈티지에서 조금 더 발전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뭔가 이렇게 제어할 수도 있고 요건 약간 모노포닉 인데 요거는 폴리포닉 지원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좀 세부적으로 다루는 것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a b 이렇게 두가지 어떤 음색을 섞어서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프리셋도 워낙이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프리셋 요렇게 이거는 베큐 프로입니다 베큐 프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세일을 안하고 있는데 조금 기다리시면 이것도 저 예전에 한 5달러 요 정도에 산 것 같아요 어 기다리시면 언젠가 합니다 요것도 네 어 그냥 이렇게 어 기다리시면 언젠가 요걸 또 구입하실 수 있을 거에요 네 같은 플러그인 부티크에서 자주 세일 하는 어떤 제품 중에 하나에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구입하시면 될 것 같구요 지금 요걸 보시면 지금 요거 행사하고 있으니까 프리셋부터 한번 잠깐 볼게요 그러면 몇 개 없어요 요거는 리즈 뭐 리드 사운드 들 그 다음 베이스 아르페지오 그 다음에 퍼커시브 fx 뭐 이런거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설정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글라이드나 피치밴드 뭐 레인지나 이런걸 설정 하실 수 있구요 어쨌든 간단합니다 써보시면 알겠지만 소리도 어떻게 보면 빈티지 성향이고 되게 옛날 스타일이라서 좀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요즘 나오는 좀 복잡한 신디사이저에 비해서 좀 간단한데 어쨌든 어 이 지금 영상에서 신디사이저의 자세한 내용과 이 제품 리뷰를 하긴 좀 힘들 것 같구요 이 지금 영상들은 앞으로 연재할 지금 이 코너로 연재할 것들은 소개만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리뷰를 하면 너무 영상이 길어지고 좀 영상이 복잡해져 가지고 좀 처음 접근하는 분들께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소개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쓰시던지 안 쓰시던지 정보를 알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편하실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큐이구요 요거 이제 소개해드렸구요 참고로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요거에 대한 내용을 좀 읽어보실 수 있을텐데 여기 보면 크로스 그레이드 라고 있어요 어? 나는 요거 쓰고 있는데 요거 그럼 크로스 그레이드에 좀 할인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크로스 그레이드 올리는 게 더 비싸요 50달러 절대 이거 하시면 안됩니다 요거 하시면 안되고 이렇게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구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5달러에 90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구입은 뭐 인터넷 그냥 쇼핑몰 쓰듯이 하시면 되고 굉장히 간단해요 참고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설명이 되어 있지만 맥에서 아직 카탈리나 OS 는 지원하지 않구요 그 다음에 아이락 계정이 필요해요 근데 아이락 계정은 뭐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아이락.com 들어가셔가지고 하나 만드셔야 될 거고 피지컬 그러니까 옛날에는 동글 키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동글 키 없어도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락 동글 키가 없더라도 아이락 키가 없더라도 계정 아이락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하나 만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정품 프로그램들 여러 개 쓰다 보면은 아이락 계정이 정말 많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락 계정을 꼭 하나 만드시고 그 만든 계정은 계정과 비밀번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나중에 컴퓨터를 바꾸거나 다른 환경에 갔을 때 정품을 사놓고도 못 쓰게 됩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계정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제품 소개해 드렸고요 참고로 AIR 그러니까 에어 뮤직 테크놀로지 라고 하는 이 회사는 세일을 진짜 자주 해요 이거 말고도 여러가지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하이브리라는 것도 있고요 익스팬드 이거 프로틀 써보신 분들은 조금 봤을 거에요 이런거 그냥 무료로 넣어주는 가상학기인데 어쨌든 따로도 이렇게 팝니다 근데 88%나 세일하고 있죠 이렇게 근데 구입하시면 안 돼요 왜냐 요것도 뭐 심지어는 1달러에 나온 적도 있고 5달러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꼭 필요하다 그러면 구입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럼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언젠가 5달러에 나옵니다 이거 베큐 프로 저 예전에 5달러에 샀는데 지금 이렇죠 정가에는 구입하시면 안 돼요 정가 절대 사지 않습니다 저는 정가에 근데 이제 요 회사 굉장히 세일을 자주 하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면은 어 이거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요렇게 좋은 정보나 어떤 이런 소식들이 있으면은 요 채널 코너를 통해서 계속 소개를 해 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영상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많이 부탁드리구요 네 요 프로그램 언제 세일이 끝날지 모르겠네요 여기 뭐 보통 세일 끝나는 어떤 그런 거 있으면 써 있는데 지금 없어요 지금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이 영상을 보고 여길 찾아 들어갔는데 어 세일이 끝났다 그러면은 아쉽긴 하지만 또 기다리시면 됩니다 또 세일합니다 얘네들 너무 자주 세일 해가지고 어쨌든 요렇게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구요 뭐 궁금하신 점이나 뭐 그런 거 있으면은 제가 모르는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아는 한도 내에서는 충분히 답변 드리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크 뮤직이었습니다 아름다운 projet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